주식 동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일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케어 주가 상세했었죠? 상세했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상세했던 배경은 바로 의사들이 동반 파업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고 동반 사퇴, 사직서 제출을 해서 종반적으로 원격 의료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였다가 차이시랑 물량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움직였을 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의사들 쪽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행동을 취하는 쪽은 간호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간호사 등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진료대란 위기 속에 원격의료서비스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6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 즉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반사수의 기대감에 매수대가 몰리고 있다. 오는 29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있다고 예고하면서 응급과 중증 등 필수 진료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에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필수 유지 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과 중증 등 필수 진료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성정보는 정보기술 즉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관련돼서 동사도 같은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문화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상승했던 배경은 의사들 쪽에서 행동을 취한 상태이고 이번에는 간호사 중심으로 행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래도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호사가 파업을 하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당시에는 의사가 파업을 했다라도 그래도 간호사가 지키고 있는 병원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현재 의사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전반적으로 파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군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어떻게 환자들 오더라도 환자가 오더라도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완전 제로는 아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는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법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가 파업할 당시에는 그래도 간호사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간호사가 파업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원격 의료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해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09% 상승하면서 441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4600원, 2차 저항대에 4800원, 3차 저항대에 5300원, 4차 저항대에 5700원. 그 위에 6100원과 6500원, 7200원 관해 되겠습니다. 72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100원, 2차 지지대 3800원, 3차 지지대 3400원 관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을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원 한 달 동안 2천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역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누가 트레이딩하고 있냐? 금투가 대부분 트레이딩하고 있고 상호품도 최근에 조금 팔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팔고 있다. 전반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리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비를 2.3%대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GC케어에서 52.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최대주 지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52.6% GC케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300원대에서 작년에 1,500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5억 흑자에서 35억 흑자 소폭 감소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41억 흑자에서 10억 원 적자 전환 되었네요. 분기 실적 보시다 하십니다. 작년 1분기 때 18억 원 영업이익 이후로 2분기에 2억 원, 3분기 5억 원, 4분기 10억 원 나왔고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영업이 1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쉽게 말하면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정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정보이 뭐죠? 바로 테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부채별 같은 경우는 36%, 유보는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EPS 같은 경우는 단기 수준이 적절했다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2,141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기 쉽게 2,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00원 현재 주가가 4,400원입니다. PBR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의 권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 현재는 딱 적정 주가 상단에 딱 걸려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된 의료진들의 파업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액은 매출처는 의료정보 플랫폼 쪽에서 98.7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최근에 마지막 BW 형사였던 게 2006년도네요. 삼자배정 유상자 빼고 보시게 되면 200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18년 동안 유상증자 한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부채비율하고 유보를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부채비율은 30%대 유보를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는 복지용품을 대여하고 유통하는 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 약품 자동 분류 포장 시스템 관련된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종이하고 판지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네요. 그리고 제약 마케팅 대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의료 소프트웨어, 복지용품 대여, 유통과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오늘 총가 4,41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4,1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1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4,1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1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4,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1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9.4%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 총파업 예고에 따라서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사 수액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53.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2.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800원, 2차는 5,300원이고요. 제가 또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800원, 2차는 3,4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비케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